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뭐 그렇습니다. 제목만 봐도 정신은 완전 헷가닥 나가버렸죠. 그래서 저는 셋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주작 아니면 기출변형 그것도 아니면 사이코 그럼 봅시다. 제목 비록 여친이랑 결혼식을 하는 중간이라도 엄청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식 중간이라도 나가고 그러잖아요. 급하니까 아니 약속 좀 안 지켰다고 파혼하는 게 말이 됩니까? 원제 제가 헤어질 정도로 잘못을 했습니까? 방탈 죄송하고 근데 급하니까 조언을 얻고자 글 써봅니다. 그러니까 나보다 중요한 것들 즉 가족이랑 회사랑 학교 친구 등등등 이런 게 더 많은 연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다름이 아니고 바로 제 여친이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. 오빠는 나보다 중요한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. 중요한 순간마다 나를 우선으로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. 나랑 했던 크고 작은 약속들 아무렇지 않게 다 깨버리고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먼저 선택해 준 적이 없어. 이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. 오빠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. 이러는 겁니다. 아니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여친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. 아니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여친은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다고 합니다. 사실 뭐 그런 건 있어요. 제가 성격이 그렇습니다.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회사나 대학을 다닐 때는 조별과제나 졸업작품 등등등 여친과의 약속보다는 팀원과의 약속이나 일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. 사실이에요.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.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여친과의 데이트 약속 때 팀원과의 약속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모두가 팀원을 고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저만 그런 게 아니고. 또 회사 일도 마찬가지로 아직 1년밖에 안 된 신입이 야근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는 거고. 그래서 예를 들어 10번을 야근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0번 모두 통화나 톡으로 데이트 약속을 깨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? 파혼까지 해야 할 만큼? 아니 솔직히 이건 잘못한 걸 떠나서 오히려 여친이 저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. 여친이 싫다고 하는 장거리 연애 근데 이거는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을 깨면서까지 시작을 한 거고 그래도 저희 본가랑 여친 동네가 같아가지고 주말에는 늘 반드시 본가에 내려가서 자고 지금은 회사 근처에서 자취해요. 그렇게 해가지고 여친을 만납니다. 일주일에 한 번은 봐요. 그리고 데이트가 끝나면 항상 집까지 데려다 줬고 주말에 하루는 반드시 얼굴을 봤으며 그 주 1회 데이트 여친이 저 피곤하다고 두 번 말고 한 번만 보자 이랬던 겁니다. 이거 역시 약속을 한 건데 정말 웬만하면 다 지켰어요. 다만 야근할 때 통화 좀 못하고 가끔 주말에 근무할 때 얼굴 못 보는 게 전부인데 이게 막 헤어져야 할 정도의 사안이냐 이거지. 아니 도대체 제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.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그래요. 야 니 여친 너무 어리다. 너를 배려하고 이해를 해야지 그게 뭐냐.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. 여친 주장은 이렇습니다. 자기는 장거리가 싫었지만 오빠가 그 회사 간다고 약속을 깬다는 통보를 하고 사랑한다면 오빠 미래를 생각해서 당연히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장거리 감수하고 내가 이해를 해보겠다고 했어. 그 대신 연락은 좀 잘 해달라 했더니 넌 그것도 안 했어. 1분마다 톡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본적인 출근, 퇴근통만 잘 하라고 했는데 출근때도 안 하고 점심때도 까먹고 심지어 퇴근때도 맨날 안 하고 게다가 전화도 오빠 퇴근하면 피곤할 테니까 밥 먹을 시간, 개인 시간 충분히 가지고 난 뒤 남는 시간에 잠깐 전화를 하자는 건데 장거리라서 평일엔 얼굴 아예 못 보니까 그래서 통화로 대신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? 왜 연락을 안 해? 그래 회사 일을 하니까 야근 당연히 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약속도 그래 못 지킬 수 있는 거지만 열 번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전화로 말해준 적 있냐고 맨날 통보만 하고 아무리 야근이라도 사람이 저녁도 챙겨 먹고 쉬는 시간도 충분히 있는데 통화도 턱도 마음대로 다 된다면서 왜 나한테만 한 번은 안 해주냐? 딴 사람하고는 하면서? 회사 일은 메모장까지 적어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왜 맨날 내 약속 그리고 내가 하는 말만 잊어버리냐고 나는 항상 오빠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소홀해도 되는 사람이고 약속 같은 거 잊어도 되는 사람이고 아무 상관없고 아니 아예 약속 자체를 깨버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야? 딱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아무리 들어도 제 잘못이 아니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냥 이건 여친의 이해심 부족으로 느껴진다 이겁니다 제가요 다른 커플에 비해 여친한테 잘하는 게 많아요 더 많죠? 일단 장거리이긴 하지만 제가 늘 여친이 있는 동네 본가이긴 하지만 그쪽으로 가고 만날 때마다 집까지 데려다 주고 또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 카페 같은 데 가면 음료수 같은 것도 제가 다 가져다 줘요 예? 알아서 챙겨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아니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? 여하튼 지금은 차단을 당해가지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본가 내려가는 김에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이긴 하지만 그 전에 그냥 여쭤봅니다 제가 정말로 헤어질 정도로 잘못을 한 겁니까? 아 그리고 추가로 여친과 만나기로 한 어느 주말에 저희 할머니 생시를 저희 집에서 하기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녁에 만나자라고 했고 여친도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은 거야 밤까지 근데 어른들이 있는데 제가 먼저 나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야 어른들한테 나 먼저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못 보겠다 이랬더니 이것도 자기를 무시하는 거라면서 화를 냈어요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제가 늘 이뻔어처럼 팀원들한테 피해를 줄 순 없지 그래도 뭐 어쨌든 약속을 한 건데 어쩔 수 없잖아 네가 양보해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했을 때도 나는 안 다닐 거다 그냥 면접만 보는 거다 라고 했었고 여친이 오빠 정말이지 합격해도 안 갈 거지 나랑 약속해 이래가지고 손가락 끌고 맹세를 했는데요 도장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합격을 해버렸고 어쩌겠어요 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통보하고 갔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여친이 본인 집안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을 때라서 오빠 가지 마라 내 옆에 있어줘 약속했잖아 등등등 울면서 이야기 하긴 했지만 내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가 이해를 해라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오빠를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큰 상처였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? 댓글 1번 이거 혹시 기출 변형 아니야? 여친이 쓴 거 아니냐고 만약 남자 본인이 쓴 거라면 넌 진짜 미친 사이코야 2번 어이구 이 새끼 이거 결혼 당일에도 다른 약속 찾아갈 놈이구만 깔깔깔깔깔깔 3번 아니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아무것도 할 거 없을 때 즉 본인 시간이 날 때만 여친을 만난다 이거네 게다가 이마저도 회사나 가족과의 약속이 생기면 여친이랑 했던 약속은 개무시 바로 파기를 해버린다 이거잖아 아니 뭐 이런 미친 이기적인 인간이 다 있어 너 뭐야? 4번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런 남자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댓글 아니 결혼뿐만 아니라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5번 아니 다른 사람들 서운한 건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결혼해 사랑하는 여친의 서운함은 바로 짓밟아버리네 게다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모습조차도 아예 안 보이고 써놓은 글만 봐도 니 여친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양보하고 참고 넘겨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직접 쓰면서도 모른다고? 이거 100% 사페다 6번 뭐 여친보다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거 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여친과의 약속만 개똥으로 아는 거 이거는 쓰레기죠 못 지킬 약속이면 애초에 하지를 말든가 아니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미안해 이 말도 못하냐 그러면서 뭐 여친한테 이해심이 없는 거라고 야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그게 인간이야 너는 죽을 때까지 절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7번 같은 남자인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뭐 살다 보면 그래 야근도 할 수 있고 약속 뭐 깰 수도 있겠죠 근데 여친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거 이거는 그냥 미친 거야 사이코패스 수준이죠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건데 정말 무서운 건 이게 오직 자기 여친한테만 없다는 거지 야 불쌍한 여자야 어 괴롭히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 8번 이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친은 다 잡은 물고기고 언제든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아는 거지 9번 뭐야 이거 기출 변형 아니야 아니 이렇게나 세세하게 쓰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른다면 지능이 딸리는 건가 야 니 여친한테 이해심을 찾기 전에 본인 공감 능력 즉 지능부터 어떻게 좀 해봐라 어? 10번 아니 이해심 부족한 여자가 스스로 떠나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냥 버려버리고 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원들이나 회사일에 더더욱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11번 이런 거지 같은 놈 평소 여친한테 해준 게 얼마나 없으면 고작 카페에서 음료 갖다 준 걸로 자랑이라고 쓰냐 12번 주말에 본가 내려가는 거라 음료수 갖다 주는 거 이거 두 개 빼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놈이네 헐 R은 있겠죠 이거 아무리 봐도 기출 변형 같죠 여친이 너무 힘들어서 헤어질 때 이렇게 글을 남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건 야 진짜 이런 놈이 있다고 헐 여러분의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